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크롱의 작은 친구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가고 있어요. 아, 안녕. 안녕. 우리 놀러 왔어. 응, 잘 왔어. 마침 숲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크롱, 크롱! 하하하하 숲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게 뭐야? 아주 귀한 마법 약초야.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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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크롱도 한번 해봐.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그게 뭐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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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크롱! 우와, 이게 뭐야! 뽀로로 괜찮아? 이거 좀 태워 줘! 잠깐만. 이건 나무에 사는 애벌레야. 크랑 크랑. 자, 여기. 크랑 크랑. 애벌레라고?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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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고? 크랑 크랑 그래.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뭇잎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크랑 크랑. 잠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새 친구 애벌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접시에서 안 나오게 해야 해 크롱. 크롱 크롱. 이름을 지어 주자고? 꼬물꼬물 기어 다니니까 꼬물이.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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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꼬물 꼬물 꼬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크롱. 이렇게 꼬물이와 함께한 전날 밤이 깊어 갔어요. Thank you. SEC DOOR 크롱 크랑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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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n 크롱 크랑 왜 여여? 이 무슨 일이야? 꼬물이가 배고프다 그랬다고? 자, 꼬물이가 나뭇잎을 좋아한다고 했지? 그럼 나는 더 자러 간다. 또 왜? 크롱! 크롱! 나뭇잎 색깔로 변했네. 신기하다! 크롱! 어!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가자,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이 꼬물이와 함께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우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다! 어? 그게 뭐야? 껌? 껌? 우와! 귀엽다! 헤헤! 애벌레였구나! 그런데 애벌레는 어디서 난 거야? 통통이네 숲에서 왔어. 구멍이 자꾸 키우자고 해서. 키울 거라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집이 필요하겠는걸. 커, 커진다고? 어? 그럼 어쩌지. 꼬물이는 따로 집이 없는데. 꼬물이는 따로 집이 없는데. 걱정 마.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우와! 고마워, 에디. 우와! 잘 됐다! 이 정도 가지고. 어, 꼬물이는. 음.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거 같아. 그렇구나. 그럼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 찾으러 와. 잘 부탁해, 에디. 크롱, 크롱. 잘 가. 어디 보자. 어, 잠깐 얘들아. 어이, 괜찮겠지?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잘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다행이다. 크롱, 크롱, 크롱. 응. 꼬물이 데려 오길 잘한거 같아. 어, 꼬물이가 배고픈가 봐.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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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야? 크롱 크롱 그럼 통통이나 숲에 갔다 오자 크롱 크롱 빨리 가자 크롱 꼬물 크롱 크롱 숲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았어요 크롱! 이 정도면 충분해 크롱 크롱 꼬물아 우리 왔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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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꼬물이가 없어졌다고? 아무리 찾아도 꼬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꼬물인가봐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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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물아 나뭇잎 다 왔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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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디는 뭔가 알지도 몰라 크롱 크롱 가보자 크롱 크롱 다 됐다 꼬물이집 완성 에디! 크롱 크롱 꼬물 크롱 꼬물 꼬물이가 꼬물이가 좀 이상해졌지 크롱 크롱 맞아 딱딱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고 말이야 크롱 크롱 그럴 줄 알았어 에헴 그보다도 내가 만든 이 꼬물이 집은 말이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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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꼬물이는 지금 번데기로 변한 것 뿐이야 번데기? 그게 뭔데? 에헴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려면 이 번데기 속에서 잠을 자야 한대 그럼 꼬물이는 괜찮은 거지? 크롱 크롱 아, 자고 있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해야지 쉬쉬 오 không哪 necess 꿀물아 무사했구나 크롱 크롱 잠깐! 꼬물이는 혼자 힘으로 나와야 해. 걱정 마. 잘 할 수 있을 거야. 꼬물아, 좋네! 꼬물, 크다! 우와! 사비가 됐어! 멋지다! 하하하하! 하아, 정말 예쁘다! 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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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 꼬물이들아! 어? 꼬물이가 추운가 봐. 그러네.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해. 뽀롱뽀롱 숲은 꼬물이가 살기엔 너무 추워. 아아... 뽀로로와 친구들은 꼬물이를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어요. 꽃도 많고 바람도 적당해. 여기가 좋겠어. 꼬물아, 크랑크랑. 그럼 다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거야. 크랑크랑. 자, 하나, 둘, 셋. 우와, 크랑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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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물이는 팔랑팔랑 숲으로 날아갔어요. 잘 가! 너무 아쉬워하지만 숲에 오면 다시 볼 수 있잖아. 크랑크랑. 안녕, 꼬물아. 친구들도 숲속에서 꼬물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It's a bright sunny day. 뽀로로 and 크롱 are on their way to tongtong's house. 크랑크랑. 크랑크. 크랑크랑. 크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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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ぞ. 크앙크랑. 크 Want всп multic Strav? 크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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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크ántee. 크랑스ỗ. 크랑스veluc. since 파 bunu 어떻게 되실지 않았 field? 크랑크랑크 ciudad.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ек. 크랑크랑. 크랑크. fuersch sóng Here. 크랑크. 크랑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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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크. 크랑크랑. 20 interesting herbs in the forest. What is that? This is a very rare magic herb. Of course, you can pull one out too. Whatcha doing, Krong? Watch and learn, Krong. No! What is this? Bororo, are you okay? Just hold still. This is a caterpillar that lives on trees. Here you go, K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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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caterpillar. K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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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to take it home with us? K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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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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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Keep Wrigles away from me Grung! Wrigles kept them occupied well into the night.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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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크롱! 크롱! What's the matter, 크롱? Riggles told you that it was hungry?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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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Tungtung said that Riggles likes to eat leaves, right? Okay, I'm going back to bed.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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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now? Wow! It's the same color as the leaf! That's really cool! Ah! Loopy invited us all to have cookies today! Let's go, Krong! Pororo and Krong took Riggles with them to Loopy's house. Here we go! Hello! Wow! They look yummy! So delicious! What is that? Wic... Wic... Wickels? Wow! It's so cute! It's just a caterpillar! But where did you ever find a caterpillar? We found it in Tungtung's forest! Krong begged me to bring it home! You're going to raise it? It's going to get bigger, you know! It'll need its own home soon! What? It's gonna get bigger? Oh! What should we do? We don't have another house for Wickels! Don't worry! I'll make the most awesome house for you! Wow! Thanks so much, Eddie! Wow! That sounds great! Oh, it's nothing really! Uh... It looks like, um... It's been about a month since Wickels came out of its egg! How interesting! Okay! I'm going to start making the house! So come get it later! Thanks a whole bunch, Eddie! Yup! Later! Let's see now... Oh! Hold on, you guys! Uh... Uh... It'll be fine... Pororo and Krong came back home, and they had fun playing with Wickels! Wickels is great at climbing! Let's try one more! Wow! Oh no! Wow! Krong! Thank goodness! Krong! Krong! Yeah, I'm glad we brought Wickels home too! Oh! Ripples must be hungry! K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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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have any more leaves, K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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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en let's go to Tong Tong's forest! Krong! Come on! Hurry, Krong! We could... Krong! Pororo and Krong went back to the forest, and worked hard picking Wickels' favorite leaves. This should be enough, right? K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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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ickels has gone missing?! They looked everywhere! But they couldn't find Wickels! Wickels was here before we left… 아들 그리완치 것이다 Rede님 혹시? 근데 왜 하나의 프리에 66 물량을 통한iffAreres에서 찾아가야 하나. 욱eno패! 가슴 아니면 더 거eker,ious! 뱃기가 먼út 차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울 quarantined. Let's hurry though! faced듯이건 dont FIRST! 이게저기 입니다! 확실감.. KrakKrakKrakKraKa... Riggles is.. Ahh! Riggles has changed a bit, huh? Oh yes, that's right!! Riggles is hiding inside a hard shell and won't come out, right..? Krakkluk I knew that would happen! Ahem.. Anyway let me tell you something about that house krakk 우와 wait, hold on! I need to take Riggles' house at my bones! The house isn't important now! Oh, I'm... ... Hmm, I knew it. Eddie, is Little Wiggles alright? Crunk, crunk? Yeah, Wiggles is simply in its pupa stage right now. Pupa stage? What is that? Let me explain. In order for a caterpillar to grow, it needs to sleep inside a cocoon. So you're saying Wiggles is okay? Crunk, crunk, crunk! Oh, yeah, Wiggles is sleeping. We have to be quiet. Shh-shh! What's happening? Crunk? Wiggles, I'm glad you're okay. Crunk? Wait, Crunk. Wiggles has to make it out on its own. Don't worry. Wiggles will be a-okay. You can do it, Riggles! Riggles is a butterfly! That's amazing! Riggles is so pretty! Little Riggles must be cold! Butterflies need to live in warm places! Porong Porong Forest is way too cold for Riggles! Pororo and his friends brought Riggles back to Tongtong's forest. Lots of flowers and a nice warm breeze! This seems like a good spot! Oh, Riggles! Let's all count one, two, three out loud together! Ready? One, two, three! Oh, c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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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gles flapped gracefully into the forest. Cram! Cram! Bye, Riggles! Cram! Don't be so sad! You can always come back for a visit! C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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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Riggles! If you ever see Riggles in the forest, make sure to say hello! C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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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